네, 시장현이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되게 좋은 말을 들었는데요. 그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노후는 예술작품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저에게 해줬습니다. 아름다운 노후, 어떤 게 아름다운 노후일까요? 요즘은 노후나 은퇴, 이런 구분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70이 되신 분들도 일을 하고 계시고 50이 되신 분도 경제적인 은퇴를 하셔서 쉬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연금 평생 받는 제2의 월급 봉투 은퇴설계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와 함께 오늘 아름다운 노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준비하실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게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은퇴하면 멀게만 느껴지는 노후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은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은퇴를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매달 매달 지금처럼 월급이 나온다는 그런 월급 봉투를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TV 광고도 많이 나오죠. 우리 아이는 120살까지 산다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광고도 나오는데요. 우리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실질적인 우리 7차 경험생명표에 의하면 거의 여자분들은 한 87.8세, 남자분은 83.4세 정도 되는데 아마 점점 더 은퇴 기간이 길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짧아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길어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의 구간은 정해져 있고 그럼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보시면은요.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해요. 예를 들면 대학 입학을 앞둔 아이가 있는 직장입니다. 퇴직을 코앞인데 노후 준비는 직장 다녀 놓은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뭐 요즘 퇴직연금도 있겠죠. 그리고 연금 수령액은 월 8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뭐 이런 이 정도 안 나옵니다. 요즘에 60세에서 65세로 5년 사이에 늘어났죠. 저희 때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동창 얘기를 들어보니 공무원 연금으로 월 220만 원 정도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인기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우리 급여대장 명세를 보면요.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급여가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강제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가진 공적연금의 기관에 공무원들은 연금을 강제로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공무원처럼 연금을 준비한다고 하면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퇴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피라미드형 구조인데요. 제가 은퇴설계를 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급여가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이면 지출되는 비용, 투자되는 비용을 100으로 환산을 했을 때 은퇴설계는 우리가 한 75% 정도를 가정을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요. 내가 100만 원을 한 달에 벌고 쓰는데 내 100만 원 있으면 지금처럼 생활할 수가 있어.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75만 원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면 내 은퇴설계는 굉장히 잘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똑같은 품위 유지를 하면서 한 달에 75% 정도, 75만 원 정도 나와주면 굉장히 은퇴설계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적연금이 있어요. 직업의 특성상 우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연금이 들어가는 강제적인 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기업인들 노란우상공제라든지 개인저축연금이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33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서 한 25만 원 정도가 준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얼마를 준비해야 75%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한 20 정도는 준비해야지 내가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연금을 얼마나 축적을 할지는 이런 식으로 은퇴를 하기,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그건 좀 약간 펀드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은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축은 또 짧잖아요. 이율이 적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플랜이 필요한데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두 가지 플랜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은퇴설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님들이나 시청자님들이 더 관심을 보인 뜨거운 은퇴설계의 보험 상품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75% 정도 나오게. 만약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은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장기적인 배분 자산을 은퇴설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30년 동안 저축을 해서 45년 이상 살아야 한다면 지금 현실이 그렇죠? 부부가 둘이서 7천 원짜리 밥을 세 끼만 먹어도 365일, 45년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준비 자금 필요합니다. 우리 통장에 이 돈 있나요? 21억, 6천만 원? 6천 원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금액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최저생활 수준을 우리 여기 금융경제연구소나 보건복지부에서 또는 삼성생명에서 연구를 했는데 두 부부의 최저생활 수준이 148만 원 정도 그리고 좀 더 부유하다면 700에서 1000 정도까지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최소 아무리 못해도 기본 생활 수준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75%를 준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의존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연금은 우리 53년생에서 56년생 되신 분들이 연금 수령액을 62세 때 받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69년생 이후는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요. 그 노력연금과 합쳐져서 어느 정도 생계 유지비는 나오지만 과연 내가 일할 때랑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갈 때보다는 그냥 밥값이랑 기초생활 수준 정도뿐이 안 되실 거예요. 공적연금만 있다고 하면은. 이토록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내일모레 당장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월급이 끊겼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급여통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보시면은 투자는 여러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실까요? 저축, 펀드, 주식, 코인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게 있겠죠. 투자를 할 때 단순히 돈을 원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기간을 설정하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 은퇴 설계는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플랜을 하셔야 돼요. 이 명확한 목표가 없는 투자는 다 제가 봤을 때는 물거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수익률 잘 내서 난 이건 어떻게 쓸 거야. 이건 차를 살 때 쓸 거야. 이건 집을 살 때 쓸 거야. 이건 은퇴로 쓸 거야.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가장 꼭 명심해야 될 게 목적과 기간 그리고 자금을 명확하게 적당하게 분배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수많은 금융 상품 중에 880만 가지가 넘는다는 금융 상품 중에 난 어떤 연금을 들어야 되고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되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즘에 최저금리 시절 지금 옛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금리가 어떻죠? 저축은행에서 오늘도 저축을 들으려고 신한은행에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1%, 2% 7%짜리가 있어.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줘? 했더니 이제 카드랑 연계돼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면 최대 6에서 7%를 주는 그런 1년짜리 저축도 있더라고요. 우리 작년에 하나은행에서 5%짜리 금리를 줄 때 있잖아요. 서버가 마비가 됐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제가 하나은행을 거래를 하고 있어서 왜 마비가 됐지? 인출을 하려고 보니까 그 저축 때문에 마비가 됐더라고요. 이 5%를 준다는 이유로. 근데 월납 30만원까지 하시는데 5%를 주는데 이자소득세 떼죠. 이자소득세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세 이 15.4%를 떼고 나면은 단위로 했을 때 5만원 더 주더라고요. 30만원 1년 동안 360만원에 365만원 더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5만원 더 받기 위해서 그 저축에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클릭을 해서 적금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축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1%라도 많이 주는데 주거래은행에 거래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연금을 투자한다. 하면은 당연히 금리로 봐야 되고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률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수익률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방송 초창기에 때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 변액인데 우리 변액 당점 많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고 사업비 많이 뛰네 펀드 변경해야 되네 그리고 해장금 적네 이랬는데 올 한해는 작년 한해 올 한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펀드나 주식상품이 굉장히 많은 큰 수익률을 이루어냈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이런 날도 온다.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립 시기에는 5%를 보장을 해줘요. 5%를 보장을 해주고요. 5%를 보장해준다는 뜻은 뭐냐면요. 내 꾸준히 넣고 있는데 변액이라면 수익률이 오로닥 내려라 오로닥 내려라 할 수 있잖아요. 주식이 떨어지든 어쨌든 간에 적립 기간에는 5%를 보장을 해줍니다. 떨어지더라도 5%를 보장해주고요. 그럼 내가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었다 하면 추가로 추가로 플러스 수익률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에는 4%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펀드가 좀 미미하더라도 5%, 4% 어마어마하죠. 요즘 은행에서 1, 2%대에 금리를 달리고 있는데 5%, 4%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 물론 연금을 개시했을 때 이 약속을 지켜드립니다. 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수익률을 좀 더 저축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갈 수 있고요. 다 복리로 계산하면 3.75 그리고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냅니다. 10년 넘어서 세금 안 내요.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보장을 해줘요.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이 연금에는 숨은 국내에 있는 좋은 장점들을 다 숨겨놨어요. 내가 혹시라도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장기 강병 농턴 케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정해진 연금에게 두 배를 드립니다. 두 배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 이 상품들은 잘 판매가 되고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주위 설계사님들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인정 안 되지 수당도 없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저축형 연금 상품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예를 들어서 30세의 남자 20세의 남자 40세의 남녀 뭐 구분 없이 20만 원씩 예를 들어 했다고 가정할게요. 월 20만 원씩 그럼 20년 납을 했어요. 240개월 4,800만 원입니다. 원금만 4,800이죠. 원금만 거치를 했습니다. 15년 동안 거치를 했어요. 그럼 일반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서 연금을 팔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저보증이 납기 내에는 1% 납기 이후에 0.75 0.5% 이렇게 됩니다. 10년 납 20년 납 하잖아요. 최저보증으로 계산을 하면 원금이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은행가도 10년짜리 저축상품 예전에 1억 만들기 안 파는 이유가 금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금리 때문에 팔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연금으로 5%, 4%를 보장해주는 가정을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 연금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일반 연금하고 비교했을 때 2.5%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최저보증을 했을 때 5,900만 원이에요. 원금보다 조금 더 높죠. 그런데 현재 공시를 하면 8,500 괜찮잖아요. 8,500 6,200인데 1억 좋지 않아요. 최저보증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져 왔고요. 보험사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향세를 달리고 있고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한 변액 연금에 최저보증을 더한다고 하면 5%, 4% 하면 1억 300인데 1억 2천이 됩니다. 8,500인데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6,600인데 8,100입니다. 만약에 최저보증과 비교를 해야지 정확히 맞겠죠. 두 배 차이가 나잖아요. 6,200 1억 2천 5,900 1억 5,300 8,100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반 금리형 저축을 최근 들어 가입을 하지 않고 판매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누가 그걸 가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득이 나는 연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연금에 대해서는 보시면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가장 빠른 시기는 사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바로 지금인데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언덕에서 탁구공을 굴려서 내렸어요. 그럼 눈이 이렇게 커지겠죠. 똘똘똘똘 말아가가지고 근데 내가 덤더 어린 나이에 농구공을 굴려서 굴려 내려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눈덩이가 엄청나게 커져 있겠죠. 이건 시간에 비례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적은 금액으로 큰 연금 자산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점점 많아질수록 내가 목표한 금액을 가져가려면 좀 더 큰 원락보험료를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적은 금액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액연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은퇴선기를 준비하는데 최상의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딸러에 투자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뭐 변액연금하고 달러랑 다른 상품이야 같은 상품이야 혼동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설명한 거는 1번 상품과 2번 상품 보험을 두 개에 비교를 한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지셔가지고 제가 이걸 두 개를 같이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달러에 들어가는 종심보험입니다. 달러 수익률 이거 지난주에 제가 캡처한 건데요. 달러가 계속해서 올해만 해도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달러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 경제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가 풀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지금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 영향도 있지만 이 달러의 수익률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갔고 세계 공통화폐로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달러에 투자되는 상품이 있지 않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점에 달러에 대한 달러 정신이라든지 달러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한 번 진화를 걸쳐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달러 정신인데요. 일단은 보시면은요. 일단 달러가 이렇게 올랐다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달러가 점점점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올라가지만 우리가 달러 언제 써요? 여행 갈 때 유학 갈 때 그리고 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송금을 할 때 이 송금 수수료가 은행보다 더 저렴합니다. 0.02%로 굉장히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 사망보험금도 들어가 있지만은 달러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납입이 완료되면 무조건 10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금이 무조건 100%가 된다는 얘기예요. 종신보험인데 100%가 됩니다. 납입 완료 해제하면 100% 그리고 놔두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이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자는 100%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기본 내 원금 보장과 플러스 알파 달러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분산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거는 변액이고 변액 펀드에 투자하는 연금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달러에 투자하는 종신보험이지만 이게 일정 기간 지나서 연금으로 전환을 하시든 아니면 이걸 해지를 하셔가지고 변액 연금에다가 합산을 하면은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저해지환급형으로 100% 해지환급금 납입점에는 100% 환급률을 나타냅니다. 7년 납만 하더라도 10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석까지 일정하게 해지환급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100% 110% 120%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납기 내에서 혹시 해지를 하면 손실을 볼 수 있지만 50% 정도는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납 기준으로 봤을 때 쭉 올라갈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들 많이들 하시냐면요. 7년 납이나 10년 납을 굉장히 짧게 해서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납기가 완료되면 100% 이상 환급률을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13대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에 요즘 뭐 유행하는 페이백 기능 아시죠? 내가 냈던 돈하고 낼 돈을 다 돌려주는 하나나 달러로 다 돌려주는 이런 기능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짧게 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티격이 좀 비싼데 이게 또 보장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추가적인 특징이 있고요. 보험기간은 종신입니다. 내가 100살을 살던 200살을 살던 가능하시고요. 5년 7년 10년 7년 10년 굉장히 많이들 준비를 하시고 있습니다. 가입안도 만 달러부터 500만 달러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15세 이후부터 가입 가능하시고요. 건강책 기준 상품입니다. 나비 보험료는 여기 보시면 해제 추가 비용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한 거는 이 달러 종신을 연금 아까 앞선에 설명한 연금하고 그리고 달러 종신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을 연금을 든다 하면 5대5 아니면 3대7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만기가 되시면 이 돈을 그대로 연금에 투자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노후자금으로 쓰시면 굉장히 보장도 되고 연금도 준비가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저해지기 때문에 납기가 지난 뒤에 크게 해악한금을 도달할 수가 있고 이게 나빈면제 특약 13가지 질환에 대해서 나빈면제 특약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내고 있다가 큰 병이나 사고에 걸리면 더 이상 이 금융상품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 나빈면제 통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이런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한 미래로 가는기는 일단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고 달러 정신을 이렇게 같이 결합하는 콜라보 형식으로 하면 은퇴 생활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제가 연금하고 달러랑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극대한 수익률을 극대한 수익률을 똑같은 금액을 갖더라도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은 어제는 그 역사고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면 미스테리고 현재 오늘은 우리한테 큰 선물인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큰 선물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연금 강의는 여기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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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출연은요. 가성비 좋은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합니다. 가성비 좋은 보험 찾으시는 분들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은수 정무원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가성비라는 글자를 너무나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성비가 얼마나 좋길래 다들 좋다 좋다 질병 후유장애 강조를 하시는 건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질병 후유장애가 어떤 건지 그 뜻부터 좀 알아볼까요? 일단 뜻부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질병 후유 자체 담보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비싸요. 암보다 더 비싸요. 좋은 만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갖고 오늘은 좀 가성비 좋게 그러한 생명보험사 상품인데 거기에서 질병 후유장애라는 담보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해드리고 왜 중요한가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란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질병 후유장애란 어떤 거냐면 질병으로 또 이제 상해 후유장애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적 장애가 영구정으로 또는 한시정으로 잠이 남았을 때 상태를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겠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를 큐장애라고 하는데요. 질병이든 상해든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좀 많이 꺼려요. 굉장히 손해율이 높거든요. 그만큼 보험사의 입장에선 이걸 다 챙겨주면 맞아요. 수익이 안 나고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겠네요. 실비보다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율이 일단 80%가 넘어간다고 이제 나와서 소비자에게 그만큼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보험 단복이 있죠. 게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진단 즉 암이나 뇌 또는 심장 같은 이런 거 치료 후에도 그대로 이제 완치가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걸로 인한 휴유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70% 75% 그 정도 이상의 질병 후유장애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대비를 하고 또한 당뇨나 이런 오는 합병증이나 그리고 우리가 치매도 준비하죠. 치매도 여기 질병 후유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대비하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몸에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걸 가져가는 상태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랑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적으로 우리가 태화보험을 드는 이유가 선천적 질병이나 아니면 뭔가 병을 갖고 태어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 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태화보험 들 때 질병 후유장애를 꼭 웬만하면 넣어줘요. 왜냐하면 태화 자체가 일단은 담보로서는 효력을 발휘하진 않지만 태어나고서부터 어린이보험으로 이용하기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질병 후유장애 자체가 그렇게 싸지는 않지만 비싼 보험료는 태어나고 나서 별 이상이 없으면 삭제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넣어드려요. 우리가 딱 백본율로 봤을 때 선천적인 발병보다는 살아가면서 서구적인 문화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해서 후천적인 발병이 50% 이상이 높아요. 그래서 기타나 5.1%지만 선천적 질환은 4.9%밖에 안 되고 그 밖의 사고 사고가 34% 정도 되죠.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보다는 상해 후유장애가 담보 자체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인 질환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른 3대 진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병 후유장애도 원인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리드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네요.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특별히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받을 일이 흔하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어떤 거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대충은 좀 아실 거예요. 인공관절 한쪽이 좀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든가 많이 하시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한쪽당 30%씩 그렇게 질병 후유장애가 났고요. 치매는 잘 아시는 치매 시대할 척도 2단계부터 20% 3단계는 2단계는 40% 3단계는 60% 이런 식으로 치매보험처럼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진단서를 청구를 하면 질병 후유장애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시대할 척도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디스크 디스크는 질병 선처적인 질병이 많겠죠. 질병 후유장애도 있고 사고가 나서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상해 기여도를 따져서 상해도 받을 수 있고 질병도 같이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위나 난소 대장 같은 경우도 20%에서 많게는 75% 이 정도는 아마 웬만한 시청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질병 후유장애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치아 결손 같은 거 치아도 이제 3개 5개 결손이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5%에서 많게는 20%까지 또 하나 청력장애 한쪽 기당 청력에서 장애가 좀 있으면 장애 등급을 받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많게는 80%까지 또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루마티스 관절령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심한 정도는 의사의 소견으로 질병 후유장애라는 걸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에서 부터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많게는 75%까지 질병 후유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치아도 그렇고 인공관절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이를 먹으신 분들이 다 흔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상태가 치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아프면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더 악화되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챙겨줘요? 일단 후유장애라는 거는 질병관체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상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거예요. 최종으로 높은 지급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디스크를 좀 설명해 볼게요. 디스크가 사고가 나서 디스크가 왔던 아니면 질병으로 퇴행성 디스크가 왔던 어쨌든 디스크로 인해서 처음에는 진단이 내리겠죠. 수술을 안 해도 요즘은 디스크 효유장애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5%를 받았다. 그런데 그걸로 좀 더 악화돼서 다음에는 10%가 나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높은 거를 또 합산해서 받기 때문에 오이고 좋네요. 계속 계속 반복해서 그 동일한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도 연속적으로 받고 그 한도는 계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고 거기서도 좀 높은 퍼센테이지의 질병효유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비싼 값을 하네요. 부위별로도 각각 받는데 그 부위가 더 심각해지면 그 심각해진 거에 대해서도 또 보장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땐 거의 다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진단비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한 번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교를 많이 하시겠네요. 이거랑 일단 진단금 자체하고 질병효유 자체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은 지급 횟수부터가 진단금을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또 걸려들고 해서 주진 않죠. 안 주잖아요. 물론 암이라고 하면 재진단암 진단비나 계속 주는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진단비 같은 경우 1회 지급하고 그 담보 자체가 삭제가 됩니다. 사라지는데 질병효유장애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합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은 담보죠. 또한 보장 범위 또한 진단비는 딱 그 특정 부위만 암이면 암, 내면 내, 심장이면 심장, 다른 부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각각 부위만은 결정을 하지만 질병효유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 모든 장기나 부위에 있어서 장애 등급이 나온 장애율이 나오면 어떻게든 다 보장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떤 담보를 통틀어서 제일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여기에 해당하면 30%다, 10%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금액으로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얼만큼 어떤 상황일 때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장 금액부터 좀 가정을 하에 3천만 원 정도 가입을 했다고 이제 칭하고 가입 금액에 대해서 곱하기 그 지급률 지급률의 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은 퍼센테이지 장애가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이런 거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급률을 곱하게 되면 보장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 금액을 한번 보시면 3천만 원 가입이 아까 말씀드린 인공관절 하나의 관절 수술을 해갖고 그에 대한 질병 효율 장애가 30% 정도 지급률이 나왔다. 3천만 원 곱하기 30% 그러면 9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9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반복은 안 없어지죠. 그리고 한쪽 눈에 인공관절을 엿었지만 다른 한쪽 부위도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면 또 30%가 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시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지만 이런 계산으로 중복 반복이 또 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부위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뭐 표를 한 장 만들었는데 좀 보시기 쉽게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장애율이 있지만은 가입금액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가정했을 때 치아 연구 결손 가치 5개 이상 했을 때는 5%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535여서 150만 원 정도 치아야 당연히 요즘 임플란트를 잘 듣고 만약에 치아 보험이 가입되셨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지만은 질병회장에 갖고 계시면은 결손이 5개 이상이다 하면은 5%부터 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은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정시력이 0.02% 이하면은 또 35%까지 나와요. 3천만 원 곱하면 1,050만 원 정도 그리고 한쪽 부름 아까 말씀드린 인공관절도 마찬가지고요. 위나 대장, 최장 전철, 최시 50% 정도 휴일장애율이 남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매보험 같은 거 그런 것도 치매에서 치대할 적도 3점 이상일 때 중증에 해당되죠. 물론 치매보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중증일 때 친당금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가실 거예요. 그런 정도 나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치대할 적도 3이면은 60%의 휴일장애도 있으니까 제가 가입금액을 3천만 원으로 했지만은 더 예전권 같은 경우는 더 많게 가입하신 분들은 곱하기 60%를 하시면은 지금 3천만 원에 1,800만 원이지만은 1억 갖고 계시면은 6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겠네요. 계속 받는다고 해서 한 몇백만 원 받으려나? 했는데 몇 천만 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후유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좋다 보니까 비싸다고 하셔서 오늘 한번 두 가지 증권을 비교해 주실 텐데 보험료 좀 볼까요? 기존에 이제 손해보험사에 나와 있는 질병휘의장애 담보만 이 담보만 보험료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는 20년 납 보통 기준을 하고 100세 만기로 하면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20년 납 90세 만기인 손해보험사 상품을 A사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40세는 3만 6천원에서 여성은 2만 8천원 정도 그리고 50세는 3만원에서 여성은 4만 7천원 정도 그리고 남성 같은 60세는 예부터 좀 비싸지죠. 5만 5천원 그러네요. 여성 같은 경우는 6만 4천원 이거는 철저하게 질병휘의장애 담보만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상품 자체에 이 정도의 보험료가 아니고요. 그러면은 제가 비사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거 저렴한 가성비 보험으로는 40세, 50세, 60세로 봤을 때 3만원이 안 높죠. 이제 3만원 이상이 안 되죠. 40대 기준으로 만원대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담보 자체만이지만 좋습니다. 게다가 위에 보시면 비사에는 20년 납 종신이에요. 그럼 종신이라는 말은 가입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품 자체가 괜찮다고 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A사 걸로는 20년 납 90세 만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질병휘장애 담보만은 생태가를 했지만 질병휘장애 담보만은 들 수는 없어요. 당연히 기본 보험료가 좀 들어가겠죠. 상해 사망이라든가 상해 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시키면 만원에서 한 만삼천원 많게는 나이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다 좀 추가를 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사치 종신은 같은 경우는 첫째적으로 주계약 자체가 들어가야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들어가요. 유년에 사망보험금을 최저로 해서 400만원까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A사와 B사하고 보험료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기곽에 몇천원부터 나이별로 다르겠지만 15,000원 이상을 좀 플러스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기로 봐도 보험료로 봐도 정답은 사실 나왔잖아요. 오늘 질병우유장의 가성비 플랜 B 플랜이잖아요. 최종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병우유장의 같은 경우는 진단금같이 일회성이 아니고 보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똑같은 약관도 똑같고 같은 담보고 같은 보장 금액이라고 하면 좀 더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가는 비사를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종신토록 할 수만 있지 않고 90세 만기로 정할 수도 있고 납입기간도 30세 만기까지 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싸냐 그러면 뭔가 기존 거하고 다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약관이랑 다 비교해봤거든요. 진짜 똑같습니다. 단지 왜 이렇게 잘하면 여기에서 이 상품 회사에서 이 상품을 내놓을 때 아직까지 손해율이 측정이 안 됐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손해율이 8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굉장히 전합니다. 이것도 며칠 몇 달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가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지금 필요로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